오늘은 구간이 명간이라고 기존 주도주 쪽에서 MP라는 기업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업은 워낙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임에서 위주익 스튜디오나 아니면 덱스터 그리고 MP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MP라는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텐데 기업 자체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 기업을 왜 봐야 되는지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00편 규모로 LED 월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XR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최대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가상현실이나 아니면 메타버스를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좀 많이 있는데 이 앞전에 이제 뭐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이나 아니면 대통령 참석 VIP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대기업 런칭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 모인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어쨌든 국내 관련된 피어그룹의 견주어도 이제 선택이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펙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 다른 기업들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높은데 아직 1조를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7천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이 MP를 보는 거는 이따가 이제 시황 부분에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오늘 뭐 시클리컬 업종들 낙폭가대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새로운 성장주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받을 텐데 새로운 성장주들이 뭐 시장의 컨택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기존 성장주 안에서의 계속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위즈익 스튜디오,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MP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레벨이 좀 낮은 MP 정도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만점으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동선은 위즈익 스튜디오가 대주주로 있는 거죠? 네네, 그 이제 여러 가지 계열 쪽에 이제 많이 엮여 있는 부분들이죠. 위즈익 스튜디오가 이제 컴퓨터스 게임빌 쪽에 이제 지분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MP도 거기 계열에 엮여 있기 때문에 컨텐츠와 그 다음에 기술력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메타버스나 엑사일 게임 관련돼서 기대가 참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차트 보시면서 차트가 많이 갔어요, 근데. 네, 차트 많이 갔습니다. 목표가, 손절까지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는 정말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 5천 원대에서 18,000 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3배 이상 정도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은 지수하고는 조금 무관하죠. 지수는 이제 우하향하는 흐름인데 상대적으로 이쪽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강하고 여전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붙어있는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목표가는 신고가 직전인 2만 1천 원 정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인 1만 5천 원 사실 딱 그 중단 정도에 있기 때문에 1만 8천 원부터 1만 6천 원대까지 좀 분할로 좀 모아보면 어쨌든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